롱롱 롱롱 이야 이거 진짜 기간사킹 롱 치즈 불닭쌈 하나lympрам Gong 소스 나주 짜장 캬 fer 롱 Alternään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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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롱치즈 불닭쌈 3종 세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치즈퐁듀 준비를 했습니다 양념치킨 준비를 했고요 멘보샤, 치즈볼, 새우튀김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곁들여 먹을 소스로는요 케찹이랑 어니언소스랑 스위트칠리소스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부터 딸고 갈까요? 싸이당 치즈스톡 시원해 잠깐! 정착! 일단 치즈 퐁듀 부anie에 불을 올려놔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치즈소리 치즈소리가 가운데서부터 롱롱롱롱 잘 먹겠습니다 대박 맛있어 웬일이야 오우 롱치즈 롱치즈 치즈가 주는 고소함이 남달라 저렇게 싸 같이 싹 딱 자주만들어 먹어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나는 이 양념치킨 너무 좋아 요거는 달치즈름 여기가 무거워가지고 어머 세상에 깜짝이야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나키네 말아먹는 기쁨 멘보샤 찍어서 맛있겠다 미쳤어 미쳤어 살짝 얹혀가지고 새우튀김 이건 기본 케찹 치즈볼 흘러내려 흘러내려 여기에 싸 이렇게 동글동글 진정한 치즈볼 뜨거 이제 보시고 살짝 너무 매cc Oregon 날씨가 또 purely viv나 양파 나 dieses 여기는 후레이크를 뿌려봤어요 미쳤다 미쳤다 착 올려 치즈를 살짝 덮어줄게요 살짝 덮으려고 했는데 이불처럼 덮였어요 앗 뜨거워 아 뜨거워 케첩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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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치즈 아무것도 없었던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아서 먹어야겠다 살려주세요 좋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피자처럼 롱치즈 불닭쌈은 그냥 롱으로 길게 먹어야 돼 여기다 담갔다가는 여러분들 저처럼 실패합니다 오늘 이렇게 롱치즈 불닭쌈이랑 각종 튀김들을 먹어봤는데요 약간의 사고는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런게 먹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식어도 괜찮아